XSFM입니다. I, D, W, K 2억 7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니 결혼 생각이 안 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데, 이런데도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건 인과관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2016년 9월의 마지막 주말, 이상평론에서 분석해 봅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저희들 방송이 나갈 때는 9월이지만, 주말은 10월이군요. 마지막 연휴를 준비 잘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의 말이죠.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만들고 있는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입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하루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너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사자후를 토해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윤세민 기자가, 제가 그러도록 만든 건 윤세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저는 2016년에 쾌거와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뭡니까? 스드매가 뭔지 드디어... 아직 익숙치 않은 거예요, 스드매가. 100번 더요, 스드매, 스드매, 스드매. 스드매가 뭔지 드디어 알았어요. 말을 절지 않는 방법을 제가 알아요. 거기에 돈을 쓰면, 그다음부터는 유창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말을 절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써봤기 때문에. 이건 마치 불주사, 혹은 우리 요파시에 나온 폭영수술이라는 이름의 한류에 있죠? 수두. 당해보고 나면 말을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김영란법 시행 주말이란 말이죠. 네. 저희 CBS 방송 가는데도 피디님께서, 거기 피디님이 김영란법 얘기를 좀 해보자. 시행 아니냐. 저는 언제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죠. 전 국민의 생활이 다 바뀔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요. 그렇죠. 너무 호들갑 떨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CBS PD님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지난번에 한 번 더 했는데, 또 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우리 최순실 얘기를 하자. 덜덜떠심이요. 그런데 기사들 보니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최순실이요? 아니면 김영란법이요? 최순실이요? 아, 네. 이게 무슨 일인지는 여러분 듣고 계시는, 저희들이 지금 이틀 전에 녹음하고 있으니까, 지금쯤 좀 많이 나왔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녹취록들 꽤 야당에서 확보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김영란법 이후에 많은 언론사들이 또 토픽을 내놨습니다. 제가 지금 포털에서 이렇게 제목들을 쭉 보고 있는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 확산, 구내식당 북적. 좋은 거네요. 이 얘기 하도 많이 하니까, 그동안 이 더치페이라는 단어를 덮집회의 이렇게 쓰시던 분들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더 이상 덮집에서 회의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맞다. 저 일본 다녀왔잖아요. 네. 일본의 어느 술집에 갔는데, 태블렛 주문판이었어요. 주문을 이렇게 할 때마다 밑에, 우리가 몇 명인지 미리 얘기를 했잖아요. 1인당 얼마 내야 되는지가 계산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며칠 안가 한국에도 도입될 겁니다.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부터 부작용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술이나 음식을 많이 안 먹는 사람들도 억울해서 퍼먹기 시작할 것이다. 경제 활성화가 되겠네요. 그 정도 차이가 있을 거고, 저는 전체적으로 아주 이상한 사람들만 아니면, 밥 먹는 곳의 매출은 웬만하면 좀 오를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해요. 다른 제목, 이제는 더치페이. 오늘부터 김영란법 시대의 본격 개막, 연합뉴스. 이건 경고죠, 경고. 둠이다, 지금은. 저지먼트 데이다. 각자 내기법, 투명한 만남, 페어플레이의 시대. KBS의 제목이네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요, 민간통신사 뉴스원의 기사 제목이었어요. 한껏 움츠린 공직사회. 개인주의 확산. 좋죠? 더치페이의 한국어 번역이죠. 이게 이제 우리 박노자 선생이, 그토록 꿈꾸던 세상이죠. 올바른 개인주의. 그 첫걸음은 덥치페이. 그렇습니다. 네.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그것은 알기 싫다 출발합니다. 광고 얼른 듣고 와서, 이상평론하는 날 치고 제가 말이 많았네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 대리운전,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릎핀, 퓨어체크 비어인옵스 코스메틱, 자연에서 온 조방세제, 빅크린 맘메이드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극이 적고 인공양이나 형광물질이 없는 순수 식물성 원료의 베이비 클렌저. 아이에게 좋은 건 다 해주고 싶은 엄마 마음, 빅크린 맘메이드 베이비 클렌저에 담았습니다. 캐나다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원료만으로. 낭만의 도시 프라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광고와 생활 김상조 기술영장관을 거쳐가셔야죠. 안녕하십니까.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원래 이렇게 월말이 되면 회사에서 되게 바쁘죠. 왜요? 월말 결산. 저만 아는데 뭘 바빠요? 우리 회사 말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 모두 오늘 되게 힘든 하루를 또 보내셨네요. 네. 네. 아 저희도 월말 전산을 해야죠. 네. 이달. 네. 추석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네. 액세스몰을 많이 이용해 주셨어요. 추석에 액세스몰을 들러주신 고객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매우 매우 감사드립니다. 아주 많이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그래서 광고와 생활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아 네. 대표자 인사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권위부여 스스로 참 잘해요. 뭐 그런 거라기보다도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또 구매를 독려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도 미안할 정도로 너무 많이 팔렸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물건 좋은 거 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습니다. 뭐 주기적으로 필요한 생필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 아니고 뭐 알렉스나 뭐 그런 그런 종류의 제품 안 사도 되는 거. 아니더라도. 네. 그 외에는 구매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데 사지 마십시오. 아 하지만 저는 이제 필요 없는데 사도 되는 건 김치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는 이제 지금 시즌은 잠시 접어두고 네. 연말연시. 아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바라보겠습니다. 마케팅의 귀재. 앞으로 그곳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아 마치 기독교 국가 국민들 같아요. 네. 3개월 남았는데 크리스마스에요. 저희와 함께 하고픈 업체 및 단체의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와 같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고 싶은 여의도 순봉겨우는 거 아니에요. 업체와 단체가 있으시면 xsfm25gmail.com으로 네. 메일 보내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면상 피디님이 아주 친절히 대답해 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면상 피디가 말이죠. 우리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10년 동안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통화를 한 두 통 했다는 설이 있어요. 정말 사람 안 만나는 사람인데 예비군 하고 반가워서 울고 사람 이러면서 요즘은 정말이지 늘 전화가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블루투스 하나 사다 껴줄 생각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광고를 넣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그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여기저기 가서 물어보십시오. 민주노총 녹색당 물어보십시오. 지난달에 한 달 동안 아름다운 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아름다운 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에 남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매체 별로 없습니다. 누가 아름다운 재단을 기억합니까? 그렇습니다. 손수창 깔때 빼고 그렇습니다. 좋은 취지나 그런 의도가 있으신 글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어떻게든 제가 고쾌하고 왜곡하여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문의는 xsfm25 at gmail.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여름에 여름에 그래 안오더니 비도 좀 오고 20도대를 유지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날씨가 좋은 때에는 사람들은 다양한 일을 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거는요 주말에 사람들 노는 곳에 나가는 일이 피곤하다는 걸로 표출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주말에 놀러 나갈 때는 간선로로 들어가요. 자동차 전용 도로로 들어가면 숨이 턱 막힙니다. 언제요? 요즘처럼 날씨가 좋을 때요. 괜찮아. 거기 가면 좋을 거야. 그 사람들 다 거기 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름에 엄청 더울 때는 제가 미사리 경전공원 자주 가요. 동걸론 안 가고 경기할 때는 안 가고 사람들 없을 때 가요. 초코가 놀기도 좋고 사람이 아주 없으면 좋아요. 농구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좋아요. 되게 넓은데 사람이 좀 없는 편. 그렇겠지 뭐 하고 갔는데 요즘 날씨에는 어딜 가나 롯데월드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은요. 인구밀도로 따지면요. 클럽은 얘기하면 안 돼요. 클럽은 늘 사람이 많으니까. 주말에만 많죠. 영업하는 날 네. 계절 대비 인구밀도로 따졌을 때 지금 사람이 가장 많이 북적대는 곳은 역시 결혼식장입니다. 아 그렇죠. 이것도 시즌이라 생각하셨는지 손희상 선생이 들러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민초였습니다만 네. 오늘 바뀐 건 아무 이유 없습니다. 민초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그런 줄 아십시오. 정신없이 민초는 요리 얘기할 때 아하 거지 상태는 그냥 이렇게 나왔을 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넘겨짚었네요. 구분이 있어 시즌 처벌았네 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같이 방송도 하고 하는 사이인데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시작할 때 시작하는 부분 있잖아요. 인상적으로 오랫동안 회자가 되는 뛰어난 인트로가 몇 가지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들 중에서 예를 들면 만화 슬램덩크에서 채치수 동생이 강백호한테 농구 좋아하냐고 물어보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우주가 창조되죠. 슬램덩크는 안 읽은 사람도 어지간하면 그 장면을 알고 있어요. 저도 좋아합니다. 늘 읽기 위해서 그걸 읽은 거예요. 책을. 그리고 공산당 선언에서 슬램덩크에서 갑자기 처음 시작하는 그 부분이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그렇게 딱 문장이 시작되잖아요. 그것도 공산당 선언을 전혀 안 읽어본 사람도 대충 그 문장 정도는 알아요. 그렇습니다. 영화 캐스퍼의 소문인 줄 알아요. 마찬가지로 마르셀 프루스트의 스완네 집 쪽으로 해서 보면 마르셀이 홍차에다가 마들렌을 찍어먹으면서 갑자기 회상이 시작되잖아요. 그거를 끝까지 읽었다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지만 그래도 도입 부분은 되게 유명하죠. 그것만 다루는 논문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11번째 이상평론은 제가 제 아버지한테 보내는 음성 편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 왜 마찬가지인가 하고 이것이 영원히 회제될 내용인가요? 아니 그냥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하겠다 이거예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아버님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응 아범아 나 방송 나왔다. 이거 몰래 듣고 있는 거 다 안다. TV 채널 좀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도전이랑 개그 콘서트 왔다 갔다 하는 거 참느라 고생했다. 이만 끊는다. 자 질문은 이겁니다. 아버지하고 학렬이 엇갈리셨어요? 네. 맞아요. 아버지보다 학렬이 위이신 분을 찾았습니다. 일촌인데? 뭔가 회이크가 있던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이런 걸 폰지 학렬이라고 하죠. 아래 학렬 빼서 위탁렬 키우는 이 얘기를 한 2년 동안 묵혀두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좀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래서 정도전 정도전 끝났죠? 2년 전에 끝났습니다. 정도전 할 때 말이죠. 정도전 할 때 옆 채널에서 개교 콘서트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채널을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정도전에서 보면 정도전의 스승이 있잖아요. 부들부들 떨면서 삼봉 네이놈! 이러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옆 채널을 딱딱 돌려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딱딱 돌아오면 정도전의 스승이 삼봉 네이놈! 이러면서 다시 또 옆 채너로 돌리고 그걸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중간에 정도전이 뭐라고 했는지를 듣고 싶은데 그걸 못 들은 거야 나는 정도전은 삼봉 네이놈! 하는 드라마다.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 정도전 aka 삼봉 네이놈! 그리고 그 옆 채널에서 김원효 씨가 개그하는 거 그게 좀 겹쳐가지고 기억이 남네요. 네. 그 정도전의 스승이 말이죠. 모근 이색이죠. 네. 맞습니다. 잘못 읽으셨는데 모근이라 그런 줄 알고 모근 수시 얼마나 많으세요. 풍성하시네요. 네. 목은입니다. 네. 목은 이색입니다. 네. 목은은 한국의 성리학의 시조 같은 사람으로 네. 결국 이 주장 얘기가 이번 주에도 또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죠. 원흉이죠. 원흉. 아니요. 근데 그 훌륭한 학자예요. 아. 훌륭한 학자로 남아있습니다. 훌륭하고 또한 청렴한 정치가이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색은 본업이 시인이었죠. 네. 시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모근의 시 가운데 유감이라는 시가 있어요. 유감. 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본분을 알고 만족하며 살지만 이를 앞두니 가난이 부끄럽다. 예식이 중이 여겨지는 까닭은 인륜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치가 싫으니 마땅히 검소하게 해야 한다. 내 뜻대로 할지 남들을 따라 할지 머리가 짖근거린다. 이게 그 시예요. 아. 네. 한시라 아마 라이밍은 별로 안 들립니다. 이게 별로 시 같지는 않은데 제가 발로 번역을 해서 그런데 한자로 읽으면 운일이 꽤 괜찮습니다. 네. 그 얘기는 아마 총각대 쓴 시라면. 네. 그냥 우리가 싸이에 일기 써놓는 그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쪽팔리게. 벌써 결혼하잔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식의 혼례를 앞두고. 아 자식의 혼례. 네. 자기 혼례는 아니고요. 아 쪽팔린다. 딸 자식은 벌써 결혼을 해가지고 뭐 이러는데. 네. 자식의 혼례를 앞두고 고민을 하는 내용입니다. 모근은 청렴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으니까 혼례도 검소하게 치르고 싶은데 남들 눈치가 보여가지고 화려하게 자식 혼례를 해줘야 하나. 이렇게 머리가 짖근짖근 한다는 거죠. 계속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네. 이 시를 보면 고려가 망하던 시절에도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의 고민거리였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오랫동안 결혼식의 고통을 받았으면서 용쾌 이어져 왔네요. 네. 결혼들 하면서. 그 외에 그래서 가끔씩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요. 허려허식이 결혼식에 집중되는 건 그냥 인류 역사인 것 같아요. 꼭 마을 잔치 베풀어야 되고. 그렇죠. 그것도 규모에 따라 성대하게 베풀어야 되고. 소를 몇 마리 잡숴야 되고. 모근 이색의 특이사항은요. 방금 전에 그 시를 쓰신 드라마 정도전에 나와서 출연해서 떴고요. 맞습니다. 고려시대 때 출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드라마에 나왔다 이거. 그런 줄 아십시오. 그리고 정도전이랑 권근 남은 조준 이런 사람들의 스승인데. 그렇습니다. 성략을 좀 가르쳤다고 하죠. 아주 유명한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나이차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크게 나진 않죠. 워낙에 어릴 때부터 유학을 하고 공부를 잘해서. 옛날에는 그랬죠. 스승을 삼는 데 나이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한테 축출을 당했죠. 맞습니다. 나이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죠. 축축당합니다. 역시 제자를 잘 둬야 됩니다. 그래서 삼봉 내 이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삼봉인 거 아는데 지금. 어디 생일까 나를. 그 모근이 살던 시대로부터 250년 정도가 지나서 조선 중기 때쯤 되면 그때도 걸출한 문장가가 살았죠. 택당 이식입니다. 이식. 이름이 비슷하죠. 택당도 택당 집 잡저 편에 홀리에 관한 글을 남긴 적이 있죠. 잡저란 블로그 카테고리 중에 맨 아래. 그냥 소소한 이것저것. 잡동사니. 보통 이렇게 써놓는. 일상. 네. 일상.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풍속 중에서 가장 비루하게 된 것이 홀리에다. 홀리에. 예물에 드는 비용이 주자가리에를 따르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되니 비루하고도 외설스럽다. 그 시절에 생각한데 주자가리에는 매우 훌륭한 지침이었겠네요. 네. 그렇게 하면 돈 조금 드니까. 간소하게 하는 그런 예법이었죠. 그리고 이 글을 또 계속 이어나가면. 나 자신도 예법에 따르지 않고 남들이 하는 대로 구차하게 따랐기 때문에 주자가리에 따르라고 말을 못하겠다. 오. 솔직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후손들에게 바라는 바다. 위나 아래나 되게 청렴했던 양반. 그리고 대문장가로서 자기 기계를 가지고 있는 양반들도 자식 결혼식에 대해서는 혹은 본인 결혼식에 대해서는 남의 눈치를 유독 봤네요. 그리고 눈치 다 본 다음에 그냥 SNS에 끄적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기분 더럽다. 돈 다 썼는데. 그러죠. 이게 택당이 쓴 글의 내용을 보면요. 원래 법도에 따르자면 혼례는 간소하게 해야 하는 건데 자기는 크고 화려하게 했으니까 뭐라고 그걸 말을 못하겠다고 그러죠. 다만 후손들은 간소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 택당은 모근이 했던 것만큼의 그런 고민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한 양반이어서 나는 크게 했지만 너네는 작게 해라.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가르침인 것 같아요. 선배들한테 받을 수 있는. 난 망했다. 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저씨 선배들의 제일 좋은 조언이 그거였거든요. 난 못 끊어. 넌 피지 마. 담배 같은 경우. 택당은 월상계택이라 그래가지고 조선 중기 때 장유 신음 그리고 이정구 등등과 함께 조선 4대 문장가로 꼽히고 있죠. 월상계택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때 두 번의 큰 전쟁을 겪고 온 세상이 뒤집혀지는 걸 계속 보고 그래가지고 되게 이런 이상한 고집들이 있어요. 어떤 고집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네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반대로 택당 같은 경우는 이런 글도 썼어요.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 있잖아요.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우리는 다 같은 핏줄에서 나온 거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동성동본의 결혼을 피할 거니까 너네네. 그런 식의 이상한 고집이 있잖아요. 반대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아 이게 제 마인드네요. 저는 마약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테니까. 손희상 작가님이 다 해주세요. 이것이 이제 그 뭐랄까 그 무책임의 아웃소싱 같은 거죠. 무책임이 너무 뻔뻔하면 뭐라 말을 못하잖아요. 후대여 책임져라.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거예요. 확신은 안 들지만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겠지? 니들은 실천해라. 그런 바람이 있었을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뭔가 삶이 좀 더 변화되었을 때 내가 훨씬 전에 숟가락 얹은 거 기억해라. 그렇죠. 말은 했다. 이렇게 홀리에 관한 옛 문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옛날에 똑똑했던 사람들은 홀리를 앞두고 나름의 고민을 했고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는 크고 화려한 결혼을 했죠. 그렇습니다. 두 당 7만 원 정도. 아따. 하지만 윤 기자님 말씀대로 숟가락을 올렸어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너네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도 남겼죠. 많은 문장가들의 잡조에 이런 게 다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록에서 누락된 거죠. 인당 몇냥을 하였는데. 다른 웨딩 플래너가 이르기를 최소 몇냥은 되지 않아야겠습니까? 수둠에는. 분양 서푼을 올렸도다. 부끄러워 적는다. 동사 강목을 쓴 안정복 있잖아요. 안정복. 안정복이 쓴 수남집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는 아예 빡세게 이런 말까지 나와요. 뭐랍니까? 결혼을 할 때 혼례 예물에 예물이 적고 많음을 따지는 것은 오랑케의 법도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식은 또 크게 화려하게 결혼식을 해줬죠. 나는 오랑케다. 이거 부끄러우니 너희들은 오랑케가 되기 싫으면 나처럼 하지 마라. 어쨌든 그런 말들이 그런 기록들이 다 나름의 고민을 했던 흔적들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날의 혼례는 어떨까? 올해 미국의 평균 결혼 비용을 보면요. 한국 돈으로 한 3,800만 원 정도를 넘어섰다 그래요. 이 돈으로 뭘 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자면 미국은 결혼 비용을 가장 많이 쓰는 축에 속하는 나라예요. 이게 신혼여행 비용을 빼고 계산을 한 거니까 실제로는 한 4,000몇백만 원 정도가 되겠죠? 네. 그렇죠. 신혼여행 비용은 그 자질 크지 않으니까요. 그게 4,000만 원 정도가 되는 그 정도 돈이 상당한 비용인 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올해 프랑스의 평균 결혼 비용이 한 1,200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그건 뭐 구청 가서 혼인신고하는 비용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이들 정도네요. 보통 프랑스 제가 기사를 봤는데 70몇 명인가를 하객으로 부른대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하객들한테 돌리는 선물값이랑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한 1,200만 원. 이 1,200만 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회초년생이나 결혼을 하게 될 나이에 연봉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참 안이죠? 네. 한참 안으로 들어왔죠. 근데 뭐 반여 모아도 다른 일 다 하면서. 네. 그럼에도 프랑스 사람들은 몇 달치 월급을 써야 되니까 그것도 많다고 아우성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은 늘 아우성이에요. 네. 그럼 원래 항상 아우성이죠. 주 35시간 근무도 많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냐면 옆에 나라 독일 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할 때 예식 비용으로 평균 한 260만 원 정도 쓰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신발사는? 이게 정말. 커플로? 말 그대로 서류 비용이랑 관공서까지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랑 이런 거 해가지고. 이지부스트 두 결렛 값이야? 네. 근데 이 260만 원이라는 것도 아마도 제 예상에는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그 결혼 때문에 이 평균치가 크게 올라간 걸 거예요. 대부분은 이만큼 쓰지도 않아요.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를 하면 4천 몇 백만 원 쓰는 미국이 상당히 많이 쓰는 거죠. 미국은 뭐 결혼식 할 때 보면 한국 같은 그 결혼식장도 따로 있고. 네. 목돈 뭐 들어가지? 밥도 들어가고. 네. 밴드 부르는데 돈 좀 쓰고. 하루 종일하잖아요. 네. 오랫동안 하고. 네.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문화가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죠. 그런데 2016년 올해의 한국의 평균 결혼 비용은 무려 2억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돈으로 뭘 하는 걸까요? 이지부스트를. 나도 정말 궁금해요. 이게 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참 궁금해요. 근데 그게 작년 평균이 한 2억 3천 8백만 원 정도였다 그래요. 기사를 검색해보면 작년 기사도 나오는데 작년에는 2억 3천 8백만 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한 1년 만에 3천 2백만 원이 오른 거예요. 계속 엄청나게 오른 거죠. 지난 2009년도에는 한국의 평균 결혼 비용이 1억 7천 5백 42만 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42만 원대까지 이렇게 딱 나와있네요. 그리고 99년도에는 7천 6백 30만 원이었습니다. 7천 6백 30에서 1억 7천 5백 42만 원. 그리고 그다음에 2억 3천 8백. 그다음에 지금은 2억 7천이 된 거죠. 불가 오르는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네요. 물가 상승보다 훨씬 빠르게. 4배에서 5배. 이 가격에 맞는 속도는 부동산밖에 없어요. 한국에서는. 매년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한국이 미국보다 홀리에 더 많은 비용을, 압도적으로 많은 비용을 드리고 있죠. 올해 2억 7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규모냐 하면 올해의 직장인의 평균 연봉이 3,172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요? 한국이요. 들어보세요. 그런 줄 알고. 그렇다는 평균 연봉을 받아들여서 계산을 해보면 신혼부부 한 쌍이 평균 연봉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신랑, 신부 둘 모두가 4년 3개월 동안 숨만 쉬고 일하면 그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소금을 먹으며 연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은 잘 되잖아요. 잠은 돈 드는 게 아니니까. 모텔 가면 안 돼요. 영화 행복을 찾아서 안 보셨어요? 봤어요. 잠은 자고 자면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년 3개월보다 훨씬 많이 일을 해야 되죠. 당연합니다. 일단 그 돈 받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몇 없어요.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평균 연봉 미만을 받을 뿐더러 결혼 정년기의 청년 세대는 대체로 평균 연봉에 훨씬 못 미치는 소득을 벌죠. 맞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봉으로 결혼을 하려면 거의 10년 동안 신혼부부 한 쌍이 버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일만 해야 돼요. 맞습니다. 난인 부부가 되겠네요.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이게 현실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런 돈을 마련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부모의 노후 자금을 땡겨 쓴다든지 아니면 은행에 빚을 진다든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은 부모님이죠. 그렇게 채무를 짊어지고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이건 누가 봐도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옛날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죠. 결혼식을 이렇게 하는 건 아무래도 이상한데 그래도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죠. 오늘 이상평론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한국의 결혼 제도, 결혼식 풍경들을 말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주변 친구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어떻게든 결혼했는지 결혼하는 걸 보고서도 신기하고 1억이니 2억이니 하는 돈들이 있잖아요. 이게 정상인이 되기 위한, 평균이 되기 위한 엄청 어려운 관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나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잔인한 한례라고 생각해요. 성인식 중에 한례는 매우 잔인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다가 X 빠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사람도 많고요. 한례입니다. 한례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으면 버틸 수 있잖아요. 아무리 고통을 참으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결혼은. 턱없이 높은 한국의 결혼 비용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집값입니다. 2억 7천만 원 중에 이게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냐고 봤더니 그중에 1억 9천만 원은 주택 마련 비용으로 지출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결혼 비용의 대부분이 집값이네.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입니까?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왜 결혼 비용에 집값이 왜 포함되지 않느냐. 그 질문이 바로 나오죠. 그거를 살펴야 되죠. 260만 원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집을 안 사죠. 신혼부부가요. 평생 집을 구입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고. 제도의 문제. 그런 것이 있어요. 매달 나가는 월세는 유럽 사람들한테도 부담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처럼 엄청난 액수의 보증금이 필요해서 서울에서 살려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요. 오늘 방송에서는 집값의 문제는 이건 다루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측면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그것은 알기 싫다. 185번째 부동산 특집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웃소싱 지대네요 오늘. 와 그 얘기 할 줄 알았는데 벌써 2억 7천만 원 중에 1억 9천을 날렸어요. 그리고 뭔 얘기 할지 봅시다. 그리고 이게 제일 크다. 이 얘기 안 할 거야. 반전 저 되게 유명한 배우 얼굴 포스터에 나와있어서 보는 공포영화들을 보면 그 사람 먼저 죽잖아요. 계약이 싸게 돼서. 그 분위기. 높은 결혼 비용에 접근하는 두 번째 측면은 집값을 제외한 나머지가 있죠. 집값을 제외해도 평균 8천만 원 정도가 되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됩니다. 무지 비쌉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단 하루 동안의 결혼식을 위해서 미국보다 2배 독일보다는 30배에 달하는 돈을 쓰고 있죠. 이게 무슨 메이저 기획사의 신인 가수 입장에서 보면 비욘세 콘서트 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그 비용이 차츰차츰 계속 오르고 있어요. 두 번째 측면의 문제는 잠시 뒤에 다시 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오죠. XSFM입니다. 무릎피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MSM의 인체족용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XSFM에서 만나요. 컴퓨터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컴스테이션입니다. 연약한 아기 피부에 닿는 섬유를 부드럽게 정전기나 세제 찌꺼기 걱정 없는 아기용 섬유 유연제 빅그린 맘메이드 베이비 패브릭 소프너입니다. 캐나다 청정 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월드만으로 빅그린 맘메이드 패브릭 소프너 한국의 결혼 비용이 말도 안 되게 고비용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평균 1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집값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분석을 과감히 포기하고 이거 포기한 거는요. 아까 가장 유명한 배우 얼굴 제일 크게 놓고 일찍 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는 그게 아니고 그 밑에 조그맣게 써있는 거예요. 얘는 전작에서 죽었음. 포스에 출연한 배우가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약관에 유의하시고 대사에는 등장함.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거를 좀 더 상세하게 다루려고 포기를 한 건데 네, 185를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결혼 비용이 높은 사회 문제에 접근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죠. 네. 이렇게 낭비가 심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하니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에헴 하시는 분들이 나서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에헴 하시는 분들이면 오유 유저들이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오유 유저분들을 사랑합니다. 열선비? 그러니까 열선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냥 교수님들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 네, 그런 분들. 전 그냥 기껏 트위터쟁이나 생각했는데 네,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주요 레퍼토리가 이래요. 과시적인 혼례문화 탓이다. 그렇죠. 또는 왜곡된 소비풍조 때문이다. 라든지. 이러한 진단들은 물론 현상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맞기만 한 말이죠. 네. 과시적이고 소비적인 문화가 오늘날 우리의 혼례풍습을 만들었다고는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600년 전에도, 300년 전에도. 계속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이 정도 진단에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답이 아니거든요. 이런 말들은 결국 결혼식에 돈을 많이 쓰는 문제는 돈을 많이 쓰는 탓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시적인 혼례문화는 과시적인 혼례문화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런 반복 진술은 어떤 경우에는 쓸모가 있어요. 나 왜 이렇게 배가 부르지? 같은 멍청한 짐을 가면 되죠. 네가 많이 처먹었거든. 같은 답은요. 혼례 비용의 문제는 아주 드물게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몇몇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 이렇게 낭비하는 결혼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모두가 고통받고 있죠.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 문제로 스트레스 받다가 서로 싸우고 헤어지고 그러는 커플들이 얼마나 많아요. 녹초가 되죠. 제가 신혼여행 가서 제일 무서웠던 게 한국인들이었어요. 만나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 가이드가 얘기해줍니다. 한국 분들은 100미터 밖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 커플티를 입고 아내는 핫팬티를 입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도 두려운 거예요. 왜? 공항에 처음 내릴 때 딱 한 번 보고 한국인들 없는 데 갔는데 다시 와서 만나니까 공항에 줄 서니까 막 한국말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푸가푸가해져가지고. 그런데 그게 여행가서 갑자기 싫어진 것일 가능성은 좀 낮죠? 그렇죠. 이미 결혼 준비 과정에서 서로 스트레스를 팍팍 받은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의 결혼이라는 거는 거대한 사회적 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쓰신 축의금만큼 걷어들여야 한다는. 그래서 중요한 브레이크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혼을 따끔하게 내놓으면 결혼을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돈 좀 자신 생각하지 마! 내가 벌어다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런 공수표 있잖아요. 청담동 주식 부자가 날리는. 나중에 갚아드리겠다. 어렵다는 건 매한가지네요. 그 결혼의 대표는 내가 아니다. 나중에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면서도 결혼식을 크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고 그렇게 돈을 쏟아붓게끔 만드는 구조의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이 뿌린 돈을 걷어들여야 하는 그런 문제. 태어나서 우리가 생판 누군지도 모르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먼 친구들이 제 결혼식에 왔고 우리의 결혼식에 와가지고 축의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크게 하게 되죠. 이상한 공군 군청색의 정장을 입으신 할머니 할머니들이 줄줄이 와가지고 돈을 냅니다. 또한 먼 친척들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도 우리의 결혼식에 오게 되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오랜만에 만났다고 반가워왔잖아요. 그렇죠. 정작 결혼을 하는 당사자들은 저 사람들이 누구지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인사는 가야 되잖아. 인사는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흰장갑 끼고 있으니까 잘 보이잖아요. 인사는 옵니다. 이런 결혼식의 풍경들을 보면요. 우리의 결혼 제도가 집안 간의 결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보면 결혼식 자리에서 제일 상석에는 신랑 신부의 부모님들이 앉고 그 뒤로 친척분들이 앉고 신랑 신부가 정말 초대하고 싶어서 부른 친구들. 맨 뒤에 앉습니다. 그냥 일어서 있어요. 맨 뒤에 자리도 없어서. 거의 서 있죠. 이게 보면 이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직 완전한 근대 시민사회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되게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되게 날카로워 보이게 말씀하실까요? 그게 힘이죠. 어딘가에서 약을 팔아. 어떤 포인트가 되면 팔아. 그리고 나는 사 자꾸. 그러니까 계속 섭외를 하겠죠? 참. 당하는 기분이야? 조금 더 들어봅시다. 근엄하긴. 결혼 당사자들 있잖아요. 근대적 주체인 시민끼리에. 개인과 개인의 결합으로서 그렇게 결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집안끼리의 결합으로서 결혼이 있는 거예요. 양가가 승락하는 자리가 세럼이다. 르딩 세럼이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거를.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TV 드라마를 보든 만화책을 보든 사랑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낭만화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고 또 해요. 네. 그렇게 해서 1대1의 결혼. 당사자들끼리의. 사랑하는 당사자들끼리의 결혼을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사실은 개인끼리의 결합으로서 결혼이 생겨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매우 그렇죠. 이것은 근대 시민사회의 풍경이고 이것을 일부일처제라고 하는데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일부일처제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그 집안의 압엄 한 개. 엄엄 한 개. 그렇죠. 한 명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저는 한 기라고 종종해 드릴 뻔했어요. 각 1기. 에바 한 기. 건담 한 기. 부모가 아버지 하나 어머니 하나 이렇게 있는 그런 가족 구성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죠. 부자라고 두기를 가질 수는 없다. 먼 옛날 시족사회의 인류는 군혼제였어요. 군혼제. 네. 군혼제라고 하는 건 다부다처제인데 집단 안에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들이 서로를 공유하는 형태죠. P2P. 토렌트식 결혼. 클라우딩 결혼. 이런 형태에서는 아버지가 누군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모계사회가 됩니다. 맞습니다. 어머니는 누군지 알잖아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인류는 아버지라는 개념을 몰랐죠. 네. 이러한 집단은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로 구분이 될 뿐 조금 큰 시족 집단이라면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한 20명 있고. 그렇죠. 형제가 한 50명 있고. 그 집단 안에 있는 사람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짐과 찰스와 맷인 거예요. 아버지 1, 2, 3, 4, 5, 6, 7, 8이 아니라. 이런 군혼은 인류 역사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고요. 우리들의 조상들도 몇 천년 전에는 이렇게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연합니다. 세계 어디서든지 상고시대 신화를 보면 신화하고 역사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중국 신화를 보면 상하, 항하라고도 있는데 상하, 혹은 항하, 중국 신화 소개물. 그의 여러 남편들 중 하나였던 궁수 후예, 가하늘나라 황호에게 선물을 받은 불사약, 먹으면 신선이 되는 약을 후예의 아는 동생이 칼을 들고 훔치러 오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신이 먹어버리고 그 즉시 신선이 됩니다. 후예와 멀리 떨어지기 싫었던 상하는 신선이 되어서도 땅에서 그나마 가까운 달에 정착하지요. 지금도 중추절에는 달에 있는 상하가 땅에 살 때 즐겨 먹던 음식들로 차례를 지내는 집들이 많습니다. 상하는 황제의 딸이자 조카인데 상하의 남편인 희화. 희화는 상하의 남편이면서 외삼촌이에요. 그리고... 잠깐만요. 상하가 있고... 시간 꽤 걸릴걸요? 증명하려면. 죄송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화는 유망의 아들인데 유망은 또 상하의 큰아버지이자 외할아버지예요. 요즘 시대로 분류하자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삼촌일 수도 있으며... 이 각각의 명칭이 없었겠네요. 그러니까. 개똥이와 바둑이인 거예요. 아버지 1, 2, 3, 4가 아니라. 탐. 그리고 상하가 또 남편이 또 있었어요. 희화 말고도 예라는 양반이 있고 희라는 양반이 있었는데요. 그 말고 또 많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우. 월드. 그 얘기는 있지 않지만. 그 상하의 또 다른 남편이자 형제인 예가 태양을 향해서 화살을 쏴서 맞추는 바람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하가 달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를 보면요. 그건 사실이 아니지만 족보가 꼬인 건 사실인 것 같다. 이런 군혼의 풍습은 오랜 옛날 아주아주 신화시대, 상고시대 이래지만 문명과 단절되어 있던 지역에는 꽤 최근까지도 남아있었죠. 인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되짚어서 잔잔히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그런 지역에 가서 이 군혼제의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개인에게 허락된 부동산 개념으로서의 집 같은 게 개발된 것도 인류가 시작되고 한참 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참 뒤죠. 집이 군락이야. 혼인도. 땅을 어떤 인간이 소유한다는 것 자체의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 큐브 모양의 공간 같은 게 개발된 뒤에 가속화됐을 것 중에 하나가 일부일처제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땅을 소유하는 개념이나 그런 게 없는 예를 들면 태평양의 여러 섬들에 사는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 섬 안에, 작은 섬 안에 고립돼서 몇백 년 동안 다른 곳과 전혀 교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태평양의 그런 섬들에 사는 부족들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군혼을 푸날루아혼이라고도 부르는데 푸날루아는 하와이말로 남자가 자기 아내들의 남편들을 부르거나 여자가 자기 남편들의 아내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완전 흔한 명사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죠. 그렇죠. 이 푸날루아라고 하는 거는 인류학자 루이스 모건이 발견한 건데 이렇게 해서 하와이어가 또 우리 곁에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와이어는 훌라, 알로하, 그리고 에네르기파. 뭐라고요? 드래곤볼에 나오는 에네르기파 있잖아요. 하와이에서 처음 쏜 거요? 그게 그 에네르기파가 일본어로 가메하메하라고 하는데. 맞아요. 가메하메하죠. 에네르기는 에너지를 그냥 그렇게 발음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가메하메하가 하와이의 옛날 추장 이름이에요. 그래요? 네. 그거를 따가죠. 그러니까 무천도사가 하와이 비슷한 그런 섬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름을 썼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짐상조가 저렇게 무비판적인 눈빛으로 듣고 있는 걸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처음 알았어요. 괜찮아. 차라리 EPU 스멜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면 마크헌트라든가. 네. 가메하메였어요. 이런 시족 집단이 말이죠. 군원제 풍습을 하고 있는. 그 시족 집단이 살다 보니까 저기 저 강 건너편에 다른 시족이 살고 있고. 또 저 산 너머에 또 다른 시족이 살고 있고. 그런 걸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섬에 고립되어 살고 있는 그런 부족이 아닌 이상은 대륙에 살고 있고 그러면 다른 시족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집단이. 그래서 원래는 그냥 평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저기 저쪽에 또 다른 애들이 있어. 이렇게 살았는데. 겨울이 막 길어지고 먹을 게 막 줄어들고 하니까 다른 시족들이랑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죠. 아마도 당시로서는 거의 2차 대전급의 참상이었을 텐데. 땐석기 폭탄이 떨어지고. 비유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어떤 폭탄일까요? 이화가 뭘까요? 하여간 사람이 많이 죽었다. 이게 그러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사람들이 끝없는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멈추자. 시피가 되었다. 진보 대통합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시족들이랑 합치게 됐어요.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쪽 시족의 형제들과 저쪽 시족의 자매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대통합 민주 부족. 네. 이런 것을 대호훈이라고 합니다. 대호훈제. 대호훈이라고 하는 거는 자매들과 형제들이 한꺼번에 결혼을 하는 집단형 결혼인데. 이걸 쉽게 표현을 하자면 제 친동생의 아내가 제 아내의 친언니가 된다거나. 그건 뭐가 쉬워요. 이런 형태예요. 군혼의 확장팩이군요. 그렇지만 군혼 같은 경우는 같은 시족 내부에서. 같은 집단 안에서 혼인이 이루어졌는데. 대호훈은 다른 시족과 합치기 위해서. 부족이 섞이는. 하나의 변화가 생겼죠. 혼인이 본래의 목적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된 사례네요. 그렇게 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쳐지기 위해서 자기 출신의 시족하고는 결혼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룰이 생겼어요. 합치는 것에 지장을 없게 하기 위해서요. 네. 그러니까 같은 시족끼리 결혼을 못하게 하면 다른 시족하고만 결혼을 하게 되니까 여러 시족들 간에 통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목적이 새로 추가되면서 성격이 변경됐네요. 지난 2005년도에 폐지된 동성동본 간의 금혼 제도 있잖아요. 결혼을 금지하는 제도. 이것도 보면 대호훈제 시대의 유산이죠. 동성동본의 금혼을 하는 제도가 중국의 상고시대부터 있던 건데. 이게 보면 과거의 시족들, 집단들끼리 합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고대에는 사회를 통합하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또한 비교적 이것도 최근까지 남아있던 풍습인데. 근동지역에서는 보면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야 하는 그런 풍습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의무 같은 거였는데 그것도 대호훈제 시대의 자취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유럽에 보면 서유럽의 초야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시족 집단 혹은 영주. 영주나 시족 집단의 우두머리가 그 시족의 클랜의 멤버가 결혼을 하면 첫날 밤을 그 아내하고 보내는 그런 풍습이죠. 이거는 그냥 영주의 횡포가 아니었나요? 꽤 최근까지 있었어요. 중세 시대는 물론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근세, 르네상스 이후까지도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의도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표면적인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표면적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쓰인 도구로서의 결혼. 그리고 그 시대에는 아내의 공유라든지 남편의 공유 같은 것들도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초야권을 행사한 영주 때문에 멜깁슨이 반란한 일이 있겠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얼굴에 시퍼렇게 비칠하고. 엉덩이를 까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영웅 이름입니다. 멜깁슨. 낙이는 호주에서 났으라. 프리덤을 외칠 때는 스코틀랜드 말투로. 그 영웅이 지금 영화배우를 하고 있지. 오래 살아남았네요. 그니까요. 영화를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몰라요. 오래 사는 바. 리셀 웨폰이시기도 해요. 형사도 했죠. 그러니까요. 이현거를 죽인 적이 있어요? 맞아요.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그 대우혼 시대에 대우혼자 시대에 예외가 있는데 하나의 시족이 다른 시족들을 완전히 억눌러서 정복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집트의 파라오라든지 페르시아의 그걸 뭐라고 그러죠? 샤? 그 대빵이라든지 혹은 한국사에서 보면 신라의 진골 귀족. 그러니까 경주 김씨 왕족 등등 보면 지배 집단만은 여전히 자기 시족끼리는 군혼의 풍습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기 집단끼리, 자기 시족끼리만은 콩가루 결혼을 하고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는 결혼을 하지 않죠. 요즘은 그것들을 반려견과 반려묘 사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브리더들에게서 풍습이 남아있네요. 대략 이 시대쯤에 인류사의 커다란 변화가 생겨났어요. 하나는 나머지 시족들을 지배하는 콩가루 집단이 있었던 것처럼 그 한편으로는 완전히 몰락하고 흩어진 시족이 있었죠. 그런 시족은 노예가 됐고 그 노예들은 근면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뭐라고요? 근면하게 일을 했겠죠. 기왕 노예된 거 열심히 할까? 자기가 원해서 일을 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 주인한테 재산을 쌓게 해줬죠. 그리고 그 다른 또 하나의 변화는 대호혼 과정에서 명백한 자기 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라도 알 수 있게끔 짝을 지어줬잖아요. 시시가 나타났군요. 이건 다시 말해서 자식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로써 북의 사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축적된 사유 재산을 북의 자손이 상속을 받게 되죠. 가족의 재산이 북의로 이어진다는 건 말이죠. 그게 가족의 권력이, 집단의 권력이 남자에게 집중된다는 걸 뜻해요. 그렇게 돼서 가부장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참 멍청하기 이를 데 없네요. 몰랐을 때 더 잘한 편인 것 같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모권이 엎어지고 어떻게 해서 북의 상속권이 중점적으로 그렇게 도입이 되었는지는 그건 잘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지금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걸 방금 채워주셨어요. 모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이죠. 앵겔스가 쓴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을 조금씩 참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앵겔스도 이렇게 썼습니다. 모릅니다. 모른다. 나도 쓰고 싶다. 그건 마치 호도르의 자서전 같은 한마디로 한 챕터를 끝내는 어쨌든 어떤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가부장제가 됐죠. 이렇게 탄생한 가부장제, 이러한 변화는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서 각 나라마다 그리고 문화권마다 서로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는 적장자로 이어지는 가부장제가 조선시대에 확립이 됐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구 탓이냐. 저는 이것은 이제 이색 탓이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가병 탓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상당히 많은 것들이 성가비타지긴 한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한자 오역. 네. 그렇죠. 장자상속제 같은 거 말이죠. 적장자 중심의 이런 사회는 우리한테 문화적으로 아주 익숙하니까 다른 것도 설명을 할게요. 네.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 원래는 선거상속제였어요. 그럼 투표를 해가지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네. 그 상속을 받는다는 건 그 사람이 가부장이 된다는 거죠. 원래 있던 가부장이 죽고 나면 그 집안의 남자들끼리 그중에서 누가 제일 낫냐. 그걸 가려서 가부장으로 선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차츰차츰 연장자 상속제가 도입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정착이 되고 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도 이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사우디 왕가가 그렇죠. 그동안 사우디 왕이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사우디 왕이 사우디 일대 왕의 아들이에요. 25번째 아들인가 그래요. 이분은 몇 년을 사신 거예요? 나이가 아주 많아요.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내일 한 지 한 200년 됐을까? 그 위로 내가 내일 죽을 줄 알고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200년을 더 살았지 뭐야. 24명의 인생을 떠나보낸 거잖아요. 사우디의 두 번째 왕부터 지금 왕이 일곱 번째 왕인데 여섯 번째 왕까지는 전부 지금 왕의 형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번 지금 왕세자 있잖아요. 후계자가 사우디 일대 왕의 23번째인가의 아들의 몇 번째 아들인가 그런데 중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서 그 사람이 지금은 연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이 죽고 나면 처음으로 세대교체가 일어날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방식이 있죠.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 가운데는 말자상속제라고 해서 말자상속? 막내 아들이 가부장이 되는 그런 방식도 있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유목민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을 많이 축적하기가 어려우니까 유목을 하면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성한 남자 자식들은 일찌감치 멀리 멀리 떠나보내요. 그냥 니 알아서 살아라 해가지고 알아서 그냥 너의 집단을 꾸려라 해가지고 먼 데로 보내고. 모여서 먹고 사는 게 불리하기 때문이군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은 어린 아들이 가부장이 죽고 나면 그 자리를 계승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텀이 되게 길겠네요. 이 말자상속은? 그렇겠죠. 어릴 때에서.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농경문화지와는 다르기 때문인 것 같네요. 쌓아놓고 뭐 다툼할 게 있으면 장자를 주겠는데. 그렇죠. 그리고 가부장제가 완벽하게 정착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는 슬라부족에서 좀 흔히 나타났던 건데 중세 슬라부족들한테서 거기는 완전히 균등상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부장이 죽고 나면 그 가부장의 재산, 가축들이라든지 재산들을 그 시족의 남자들이 동등하게 나눠 갖는 거죠. 그런 형태도 있었고. 이런 그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 말이죠.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여러 종류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가부장제를 남성 전반에 의한 여성 전반에 대한 지배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는데. 요즘은 가장 광범위하게 그리스입니다. 하지만 그 인류학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 정밀하게 말을 한다면 그건 틀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가부장제 하에서는 집안의 모든 것은 남자든 여자든 노예든 가축이든 땅이든 전부 그 가부장 1인의 소유인 거예요. 다만 남자는 여자와는 다르게 이 가부장제 하에서 가까운 혈족일 경우에 그리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경우 상속자가 되어서 그 다음 가부장이 될 가능성이 있을 따름이죠. 대다수의 남성들 역시 피착취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가부장제는 근대 시대가 되면서 근대 시민사회가 되면서 급속도로 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또는 사라지고 있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의 일부일처제 이런 형태를 앵게스는 일부일처제가 가부장제의 다음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가부장제는 말이죠. 가족 집단 내에서 혹은 시족 집단 내에서 재산과 권력이 어떤 한 점에 집중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알려드렸다시피. 네. 가부장에게 집중이 되는 거죠. 네. 이것은 필연적으로 위계구조를 낳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가부장제 시대의 위계구조라고 하는 것은 대호혼제 시대에 있었던 노예제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노예제 같은 경우는 자유민과 노예 이렇게 딱 둘로 나눠지고. 그리고 그게 법률적으로 구분이 딱 지어지는데. 가부장제 시대의 위계는 제일 센 놈, 그다음 센 놈, 그다음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센 놈, 그다음 센 놈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위아래가 생겨요. 서열. 네. 서열이죠. 서열이 세분화되고 복잡하게 생기니까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답답하니까 1년에 2번 야자타임을 만들었죠. 1년에 2번이요? 네. 고스톱 칠 때요. 그렇죠. 유일한 저항이군요. 네. 그러니까 오라못하는 게 힘들어요. 고스톱도 못 치고. 맞아요. 서열 때문에 허덕이는데. 1년에 2번 개길 수 있는 순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군요. 그렇죠. 근대 시민사회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위계, 그런 서열을 무너뜨리면서 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죠. 가부장제 시대의 위계가 해체가 되면서 오늘날은 문명사회에서 사라졌거나 사라지고 있고 방금 문명사회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위아래가 없는 건 말이죠. 네. 문명화의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장자 중심의 가부장 사회였으니까. 지금도 그 영향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고요. 장자 중심의 가부장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이에 따라서 상하 위계가 생긴다는 거죠. 매우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더 이상 장자에게 재산과 권력의 집중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가부장제 시대의 유산들이 일상 문화에 뿌리 깊게 남아 있죠. 아 이렇게 돌아올 수 있군요. 다시 결혼식까지 가겠네요. 너보다 두 살 많은 사람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런 것을 법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사실 동등하죠. 그래도 문화로는 그게 남아있는 거죠. 맞아요. 형이 술값을 내야 된다. 네.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남아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결혼식인 거죠. 제가 그 문화가 싫어서 음악을 관둔 거예요. 술을 사야지 이러면서. 위아래 문화 말이죠. 술을 못 사는 게 아쉬워 죽겠다. 나는 술을 살 테니 후대는 사지 말도록. 우리가 괜히 모근 이색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택당 이식 같은 옛날 사람들과 같은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혼식 풍습은 지금도 집안 간의 결합이고. 맞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가부장제 시대에 유산이 남아있다는 거고요. 결혼식을 하면 이름도 모르는 먼 친척들을 초대를 해야 되고 환대를 해야 하고. 예물 같은 것들도 친척들한테 돌려야 되죠. 맞습니다. 그걸 법으로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혼인신고만 하고서 할 수 있죠. 실제로 그러시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여성시대 같은 데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이런 데 들어보면 그런 사연 아직도 나와요. 시댁 때문에 고민이다. 시댁에 시어머니한테 가방 해줬으니까 된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네 동생이 나와서 시어머니네 식구들의 다른 멤버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네 신랑을 다 키웠다. 사실은. 얘네 엄마는 빌빌댔다. 한참 아퍼했다. 나한테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 가방을 네가 빼서. 서바이벌 오브 더 피티스트. 싸워라. 근데 진짜. 특히 아들의 결혼. 그 집안 아들의 결혼을 자기가 한몫 잡을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그게 진짠지 소설인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그런 거 볼 때마다 되게 숨이 턱턱턱 막혀요. 제가 그래서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고마운 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성격이. 그 순간에 일순간 갑자기 좋아진 걸 수도 있긴 있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배경 경험이 저에게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집안이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상황에서. 원래 그냥 둘이서 결혼을 한 수준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가장 바람직하에요. 그래버리니까. 거의 이제 공지를 해주었으니 고맙다. 급이 된 거예요. 재산도 못 물려주니 여행에 보태 쓰게나. 이게 거의 이제 결혼을 앞두고 우리 부모님과 저의 대화의 전부였거든요. 그 남편 쪽의 친척들 말이죠. 그러니까 시댁의 친척들이 남편의 결혼을 가지고 뭔가 한몫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한국은 조선시대까지 대릴사위의 형태가 좀 남아있었죠. 장가를 간다 그러잖아요. 장가라고 하는 거는 장인어른의 집에 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남자가 저쪽 여자 쪽 집안으로 그렇게 결혼을 하러 가는. 형태였어요. 노동력을 보내는 거죠.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그 흔적이 어디에서 느껴지냐면. 장가라는 명사 뒤에 반드시 따라붙는 든다라는 동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신부 쪽에서 결혼을 할 때 지출을 하는 지참금. 혼인 지참금이 신랑 쪽에서 지참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 노동력을 가지고 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신랑 쪽 집안한테 그거를 제공을 해야 됐던 거죠. 그런데 그게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연봉 미리 땡겨주기.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그런 친척분들이. 그 새 아가씨? 뭐라고 하죠? 새댁? 새댁. 새신부? 며느리. 아, 예. 며느리죠. 네. 며느리한테. 새 아가씨? 그 뭐? 뉴 워먼? 뭐예요? 며느리라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며느리한테 그걸 아직까지도 이런저런 경로로 요구를 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관성의 문제군요. 그러게요. 이렇게 그 결혼식이라는 게 집안 간의 결합의 과거의 형태인데. 그게 남아있다는 거는 그 결혼식 그 예식 과정의 퍼포먼스에서도 드러나죠. 신부의 아버지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신부 측 집안의 가부장인 거죠. 그 자리에서는. 신부를 데리고 들어와요. 이렇게 딱 손을 잡고서. 그리고 그때 그 신부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서 그 순결을 표현해야 하는 단순한 사물처럼 되죠. 포장도 해놔요. 네. 그리고 그 새하얗게 그 이제 밝게 빛을 비추는 그런 길을 지나서 그 사물이 신랑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오늘날 결혼식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잖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가끔씩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런 집안 같은 경우에 어머니가 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꼭. 아 엄마 안 하는구나. 네. 꼭 뭐 작은 아버지라든가 어디서 남자를 구해와서 꼭 남자를 시켜요. 그거를. 그거야말로 새아저씨죠. 그러니까요. 뉴 가이. 아니 어머니가. 어디서 새아저씨 들고 와가지고. 뉴 가이는 뭡니까. 전달책으로 써요. 그냥 자기가 곱게 키운 딸 아이를 상위에게 보낸다. 그거 자체로 시비를 걸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어머니도 충분히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아버지가 살아 계셔도 어머니가 하고 싶으시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이 좀 좁지 않으면 보통 결혼식장 크잖아. 네. 입장이 투웨이어서 투웨이. 네. 선역 입장 통로하고 안쪽 입장 통로하고 따로 있어야 돼. 그래서 둘이 동시에 나와. 그 다음에 양쪽 부모님 중에 팔 힘 센 사람이 그 배우자들을 들어다가 갖다 주는 거지. 그리고 서로 교환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렇게. 네. 개체하고 그때가. 그게 맞네. 안녕하세요. 통화용 블루투스를 하루에 두 번 충전해야 하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방송을 많이 들으시다 보니 반가우셔서 처음 전화하시자마자 저를 안쳐가는 고객님들이 계셔서 저는 제 기억력을 의심하며 깜짝깜짝 놀랍니다. 당연히 고객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지나면 고객님은 저와의 인연을 맺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물건을 사러 오셨다가 못 사게 말린다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컴스테이션에게 얼마나 파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는가입니다. 당신이 오는 것은 사러 올 때도 반갑지만 아닐 때도 반갑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바른 선택 바른 선택 길어구구 길어구구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XS몰에서 만나요. 신부 측의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것도 보면 그 역할이 바로 가부장이 했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전달을 하고 나서 주례가 주례사를 읽고 이런저런 선언을 하고 나서 신랑과 신부는 양가의 부모님들한테 큰절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퍼포먼스들이 이어지고요. 팔굽혀펴기라든가 누구야 사랑해라든가 그거는 결혼식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부끄러운 친구의 축가라든가 저의 연똥벌입니다. 그런 저런 전문가 말고 김상조, 엔정관 같은 그런데 그런 퍼포먼스들 모두가 근대 시민사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은 아니에요. 결혼에 이르는 과정 또한 그렇고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진화라는 말은 그냥 변화합니다. 상황에 맞춰서 변화한다는 건데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변화했다고 해서 그 진화가 모두 오를 리는 없죠. 따라서 진보호도 가치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가치중립적이지 않은 단어를 쓰고 싶은 거죠. 낙후된 풍습이 남아있는 거였다. 꽤. 꽤. 현상적으로. 네. 결혼식뿐만이 아니고 결혼이 송사될 때까지의 과정도 그래요. 예전처럼 가부장이 결혼 상대를 직접적으로 정해주지는 않죠. 그렇죠. 지금은 가부장이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부모는 여전히 대부분의 집안에서 최종 결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이에요. 네. 그래서. 거부권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최근에 이 문제로 트위터에서 회자가 됐던 이야기가 있었죠. 대통령 거부권이요? 아니요. 할아버지가 신부 측의 할아버지가 본 적이 어디냐고 묻더니 천년 전에 일 때문에 결혼을 반대했던. 오래 사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X나 오래 살았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이쪽 가문과 이쪽 가문의 어떤 천년 전에 역사적 사건 때문에 너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결혼을 그 가문이 지금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이 있었나 보죠. 그게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역사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인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분이 올리신 거예요. 그런 지금 신부 측 할아버지가 천년 전 사건으로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고. 무슨 경우야 그게. 그러니까요. 무슨 뭐 이쪽 집안이 A 집안이 B 집안에 단양 서푼을 뀌어주었는데 이것을 뭐 육리의 복리로 계산하면 지금 12조 4천억 원이다. 뭐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가지고 신랑 측에서 아이고 뭐 그런 미친 사람이 되겠냐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신랑이 남자분이 너무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쪽 여론을 이제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하고 이제 알아봤더니 남자분이 이제 족보를 샀던 그런 이력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우와. 그 취재 열심히 했네. 족보를 샀던 이력이 있다는 걸 알아내가지고 그 얘기를 신부 측이 전했어요. 이거 우리 아니다. 네. 우리는 사실 노비였는데 족보를 샀다. 그때는 그 집 노비도 아니었다 심지어.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그 할아버지가 노비 집안을 드릴 수 없다. 그냥 프로 불평론해. 천년째. 그 남자분의 마지막 대사가 차라리 로미오와 줄리엣이 낫지. 그렇잖아요. 로미오는 노비와 줄리엣이 됐다고. 이게 뭡니까. 그런데 결혼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요. 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달은 건 이건 거 아니에요. 결혼하는 당사자들 입장이 무시되는 이유는 전통이 변화하는 관성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너무 늦게 적용, 너무 더디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죠. 그 할아버지의 나는 역사를 중요시해라는 자부심 때문에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마다 손인상 선생님이 명쾌한 결론을 내야 되죠. 그분이 죽으면 된다. 오늘 내라는 게 오늘이면 딱 좋다. 사실은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빨리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할아버지 세대는 아직까지도 이전 시대의 관습과 이전 시대의 문화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 노비가 지금은 없지만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노비제라고 하는 것의 끄트머리를 경험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방금 전에 아주 되게 희한한 거부가 있었습니다만 보통 그렇게까지 거부를 하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양가 부모님의 승낙을 받죠. 결혼을 할 때.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의 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이미 그 결혼이 확정된 상태에서 청혼을 하는 그런 진풍경도 벌어져요. 그렇죠. 결혼을 하기로 해놓고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프로포즈를 하죠. 이거야말로 참 재미있는 게 이걸 진풍경이라고 말하는 한국 사람을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네요. 모두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결혼식 풍경은 말이죠. 옛 시대의 제도와 문화가 할아버지 세대, 그 이전 세대의 제도와 문화가 오늘날의 시대로 오는 과도기적인 단계인데 이것을 중층근대 내지는 혼종근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좀 유식한 말로 하자면. 스타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혼종은 나쁜 것. 무시무시한 것. 아직 안 플레이해 보신 분들. 스포입니다. 예전 시대와 지금 시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 핸드폰으로 포켓몬을 잡고 있는 시대였지만, 그런 시대가 왔지만 여전히 갓 쓰고 애힘 하고 다니던 그 시대가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닌 거죠. 오유에 모여있다. 그냥 옛날 사람들이란 의미예요. 오유 옛날이잖아요. 너무 능별하나? 온라인에 창궐했다. 저는 오늘과 유머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애예요. 전혀. 이름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오유를 안 사랑한다는 뜻이죠. 아, 그래요? 오늘의 유머입니다. 1배는 1과 베스트예요? 얼마 전에 봤어요. 제가 전에 썼던 칼럼 같은 것들을 오유분들이 퍼가셔가지고 거기서 배후배도 올라가고 그랬더라고요. 제 노래도 배후배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도 욕은 많이 먹어요.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의 비용 문제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가 너무 비싸다. 맞습니다. 이 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비싼 이유가 이 과도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게 더 이상 가부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가부장적인 문화라든지 가부장적 인간형은 있지만 더 이상 시족 집단 내에서 가부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거죠. 이거 되게 정확하고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가부장적 인간형은 있다. 그런 인간형들은 많이 남아있죠. X나 많다. X나 많아. 진짜 가부장은 없다. 가부장적 인간형만 있다. 그 집안 내에서 실제로 가부장의 역할을 하는 어르신은 없잖아요. 실제 가부장의 역할은 지금 효율적으로 나눠서 수행되고 있죠. 집안의 제일 연장자인 남자 어른을 떠올려보면 예를 들면 칠촌당숙이라든지 증조할아버지의 셋째 아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집안의 우두머리라고 보느냐. 아니죠. 우리 가족이라고 보지도 않죠. 노인대죠. 그냥 잘 모르는 노인대죠. 그냥 오늘 내일 오늘 내일 어떤 분이세요. 어떻게 빠져나가나. 지하철에서 마주치면 분명히 못 알아볼 거야. 결혼식에서 마주치니까 알아보는 거지. 진짜 지하철에서 만나면 못 알아볼 거야. 못 알아볼 거야. 아니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도 어리둥절하게 인사를 하면서 그쪽이 제가 누구의 칠촌의 누구입니다라고 하면 그때 사실 그것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 이러면서 그럼 이제 난 뒤에 서서 아버지가 모시고 와서 술 한잔 하시겠지. 난 안 가도 될 거야.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이 분야의 무식을 파고드는 보험설계사가 없겠습니까? 전 그게 걱정되네요. 와가지고 내가 몇천에 몇천에 블라블라입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모른 척하고 저 뒤에 이렇게 서 있으면 아버지가 부르잖아요. 왈로 와보라고. 제 아들이 큰아들이라고. 네 뭐 누구누구의 누구누구의 누구라고. 남이라고. 네 그렇죠. 남이죠. 그러므로 너와 관계없어. 가방. 좋네요. 그런데 그런 남 말이죠. 그런 집안의 어르신들이 원래는 가부장이니까 그 오리시널 가부장의 시대에는 집안의 구성원이 결혼을 하면 그분들이 집안의 재산을 털어가지고 집안의 재산으로 지참금을 내주고 혼수품을 마련하고 혼례 비용을 다 치러야 했었어요. 법인 카드를 쥔 인물. 그런데 그거를 지금은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떠맡고 있는 거죠. 네. 결혼식은 여전히 그 가부장 대 시대의 결혼인데 가부장은 없어. 그 양반이 더 이상 돈을 쓰질 않아요. 농경 사회식의 경제권이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떠맡게 된 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한국의 높은 결혼 비용에 접근하는 두 번째 측면인 거예요. 너무 비싸다. 왜 계속 비싸시냐. 혼례 비용을 집안의 큰 어른이 원래 냈던 건데 그거를 네가 떠맡고 있기 때문이다. 아. 집안의 역량이 총동원돼서 때려막던 것을 개인이 하게 되었다. 네. 당사자들의 행사가 아니라 집안의 행사로서의 결혼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거네요. 낼롬은 안 내고 받을 놈은 여전히 받으려고 한다. 이러한 문화는 말이죠. 지금의 근대 시민사회에는 맞지 않죠. 그렇죠. 이제는 그 결론에 동의하게 됩니다. 맞지 않네요. 그러니까 에헴하면서 결혼 비용 문제가 과시적인 소비 풍조 탓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맞는 결혼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에헴하시는 분들 말이죠. 자꾸 에헴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과시적인 혼례문화 탓에 결혼 비용이 비싸다라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다.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른들도 하던 소리입니다. 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런 말도 합니다. 너무 비싼 혼례비용 때문에 평균 결혼 연력이 높아지고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 이것도 역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얘기일 겁니다. 이 말은 말이죠. 말 그대로 보면 맞긴 맞는 말이죠. 맞긴 맞는 말인데. 그렇겠죠. 저출산 문제가 혼례비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온다는 진단인데 이게 한 반쯤은 맞아요. 이게 왜 반쯤은 맞냐면 결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쯤은 맞고. 아 반만 맞는 진단이군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결혼을 어거지로 시켜놨어. 일찍. 결혼을 한 뒤에도 돈이 없거든. 그리고 또 왜 반은 또 틀렸냐면 돈이 있어도 결혼하지 않거나 독신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4분의 1만 맞는 말이네요. 아 그러네. 네. 정확합니다. 이 말 이 말이죠. 그 출산을 해야만 하는 게 그게 마치 뭔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간주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무엇보다도 출산률 저하를 걱정하는 이런 얘기가 철저히 국가의 관점에서 국가 경제의 관점에서 하는 말이 될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분명히 미래의 국가 경제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왜 젊은 부부가 그 책임을 떠맡아야 돼? 그렇죠. 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선택은 잘 존중받지 못하죠. 부모님들에게. 그냥 자기 스스로도 그냥 나는 행복하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한화를 응원하고 있거든. 무슨 상관이에요? 8회만 되면 행복해져요. 얼마나 시끄러운데요. 대통령께서도 낳지 않으셨죠? 그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왜 부부들한테만 젊은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저출산에 책임을 떠넘기냐 이거죠.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도로 우리가 그 사람이 남녀든 여자든 당신부터 애 낳아라 라고 말하는 건 무척이나 유치한 사고 방식이잖아요. 그건 반대로 여기에도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그럼 애 낳은 대통령이 나보고 나으라고 하면 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초딩들 말싸움할 때 하는 얘기예요. 난 해봤다. 저는 한국의 근대화 결과가 좀 이상하게 됐다고 봐요. 이상하게 됐다고 하는 거는 자유로운 시민들이 주도한 근대화가 아니라 국가 주도의 근대화였기 때문인 거죠. 한국의 근대화는 말이죠. 물론 불과 한 두 달 전에는 리승만 박사가 국가 경제로 주도를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의 그는 그날의 그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컨셉이 다릅니다. 입은 옷만 같아요. 결혼도 그렇습니다. 결혼도 전시체제의 국가동원 정책에. 전시체제라고 하시니까 군부장군 같잖아요. 전시체제.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제시대에 보면 러일전쟁 시기. 정확히는 러일전쟁이 끝날 때쯤 그때쯤 시기죠. 그때 보면 서구식의 개인주의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희생을 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가족주의가 강조가 됐어요. 국가 차원에서. 이때 강조가 됐던 내용을 보면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를 쓴풍쌈풍 낳고 가족을 꾸리고 하는 것이 국가의 헌신하는 것이다. 이런 이데올로기가 국가 차원에서 개발이 돼서 교육현장으로 보급이 됐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업과 직결되어 있다는 부끄러운 레토릭을 많은 동양의 나라들이 쓰기를 주저하지 않을 만큼 부끄러움을 몰랐죠. 경제에 도움이 안 되면 고만나으라고 하고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되면 더 나으라고 하고 일제시대 그 당시에 문부대신이었던 마키노 노부아키가 제가 여기 써보지는 않았는데 1906년인가 문부대신이 됐어요. 마키노 노부아키가 부임 연도도 기억하셔야 돼요? 뭐 하여튼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갑자기 자부심 쩔! 일제시대의 관료였던 마키노가 여자의 교육은 그 본분이 되는 현모양처를 만드는 것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연설을 하고 다니고 그걸 연일 강조를 하고 다녔어요. 이러한 현모양처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건데 우리가 흔히 현모양처라고 하는 개념이 옛날부터 한국에 있었던 것처럼 상상을 하지만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신사임당 시절에는 없었던 거예요? 네. 일제시대에 생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태초에 한남이 있었으니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한 110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다. 조선시대에 물론 현모라고 하는 개념은 있었죠. 그 현명한 어진 어머니 개념은 있었고 양처라고 하는 개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처에서 처가 지금은 아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처가 며느리를 의미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현모하고 양처가 합쳐져가지고 현모양처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였던 거는 일제시대가 처음인 거죠. 그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집안일을 이끌고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그런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죠. 애도 많이 낳고. 그런데 이 개념이 해방이 된 이후에 한국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한국이 해방된 이후에 전쟁을 겪잖아요. 한국전쟁을. 그러고 나서 한국전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가주도의 가족주의가 그때도 강조가 됐었어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1955년부터 어머니 날이 제정됐죠. 5월 8일. 지금은 어버이날이 됐는데. 중간에 바뀌었죠. 그 행사가 국가적인 행사로 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1957년 5월 8일부터는 그 행사를 통해서 여성의 삶의 목표이자 지향점이 어머니이고 끊임없는 희생과 인내가 어머니의 미덕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강조하게 하며 그렇게 말을 하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21세기나 됐으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느껴지잖아요. 왜 남자의 목표는 아버지가 아닐까? 왜 아버지의 미덕은 끊임없는 인내와 희생이 아닐까? 뭐 그거야 뭐. 오늘의 얘기는 아니죠. 아버지에게는 주로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이 그런 이데올로기가 부과가 됐던 거예요. 그 놈도 빡세네요. 네. 그것도 상당히 빡세죠. 하여간 이게 문헌으로 남아있어요. 끊임없는 희생과 인내가 어머니의 미덕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문헌으로 남아있고요. 그게 30화국대. 60년대죠. 30화국대로 넘어가면 각 시 도 단위로 모범어머니를 선출을 해서 상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뭐 20년 무사고 어머니 하면 주는 거예요? 아 애 기싸 안 나오고? 탈고 막? 애 안 찍으러 주고 댄스 안 하고. 이걸 무슨 기준으로 선출했는지 난 참 궁금해요. 교통정리도 하고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선출이라고 하기보다는 색출에 가깝지 않나요? 왜냐하면 집집이 cctv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있다고 해도 이게 크리테리아가 마땅치 않아서 어떤 기준으로 스탯을 정해야 되는지. 하여간 그러니까 아마 모범어머니라고 하는 게 아이를 많이 낳고 자식을 잘 기르고 그랬던 어머니들을 선출해가지고 배상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한 모든 행사의 초점은 어머니에 대한 감사보다는 어머니의 책임과 사명을 강조하는 데에 있었죠. 어머니에 대한 감사죠. 감사. 오딧. 국정감사할 때 그 감사. 그 감사. 그게 국가 차원에서. 이것이 이전 시대의 가부장제는 같지만 지금 시대의 시민 결합이 오지 않은 이유예요. 그 시민사회가 돼야 되는데 가부장제가 무너지고 나서 그 중간에 국가가 끼어든 거야. 그러니까 이 나이가 차면 꼭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면 꼭 아이를 슴풍슴풍 낳아야 되는 그 집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떠맡아야만 하는 그런 그 국가 주도의 가족주의가 자유로운 시민 결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높은 결혼비용이 문제라면 우선 국가를 그만둬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바로 반성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써온 건 그냥 읽어요. 내가 이제 별소리를 다 하네. 그렇게 써오지 말라고 얘기했다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그렇게 강요된 문화를 받아들이기를 그만둬야 합니다. 아하. 아 국가에서 자퇴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 망해라 그 뜻이 아니고. 제가 방금 전에 국가주도에 국가가족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유로운 시민 결합이라는 말을 잠깐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의 결혼이라면 정말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간의 결합인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남녀가 아니라 남남이거나 여녀여도 상관없는데. 그렇습니다. 투디어도 괜찮아요. 맞습니다. 하여간 그 두 사람이 상호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고 지지하는 관계로서 그리고 서로 수평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조건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겠죠. 70, 80년대부터 그 문장과 똑같은 문장을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았지만. 네. 이제까지 실현이 안 된 이유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 결혼식이나 자기 자식 결혼식은 또 성대하게 치렀을 테니까요. 그렇겠죠. 이 진짜 복잡한 결혼 문화만 없어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식은 안 하고 싶은 사람 안 하는 거예요. 아무런 제약이 없고 혹은 간소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사회적 제약, 사회적 시선, 친척의 제약이 없다면 행복한 커플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럼요. 제 나이 때가 그래요. 제 주위에 모든 친구들이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이 전국민적인 고통 돌려막기, 고통을 굳이 왜 모두가 겪고 있는지 여러모로 참 답답해요. 오늘의 이상평론은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끝낼 때 그 엔딩 부분 있잖아요. 끝내는 부분. 내가 내 탓일 거야. 내가 잔소리를 너무 해서 그래. 좀 막 쓰지 말라고 했더니 그럼 인트로를 어떻게 쓰느냐. 엔딩을 어떻게 쓰느냐. 머리, 가슴, 배 같은 걸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서로 다른 동물이에요? 잘 쓴 이야기들을 보면 말이죠. 인상적으로 오랫동안 회자가 되는 그런 뛰어난 아웃트로가 몇 가지 있어요. 슬램덩크 같은 경우가 그렇죠. 슬램덩크의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 북산고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그 사진에 그러나 이 사진이 표지로 사용되는 일은 없었다. 맞습니다. 이어지는 3회전에서 거짓말처럼 참패를 당했다. 그 장면. 슬램덩크를 안 읽은 사람들도 어지간하면 그 장면을 알고 있죠. 패러디도 많이 되고 하니까. 혹시 공산당 선언 같은 거 보면 말이죠. 공산당 선언에서도 보면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나는데. 잃을 것은 쇠사슬 뿐이요. 얻을 것은 세계다.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여 단결하라. 그렇게 선언이 끝나죠. 역시 공산당 선언을 안 읽은 사람도 그 어지간하면 그 문장을 알고 있어요. 저도 첫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만 알고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끝내볼까 합니다. 김영란법이 시행이 됐죠. 과거 법원 판례에 따르면 결혼식 추기금을 뇌물로 간주를 했던 판례가 있었어요. 그것이 김영란법과 어떻게 연결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연결이 된다면 결혼식 추기금도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방직법. 방직법? 방직은 그 배틀이고요. 부정청탁으로 배틀을 짜면 그게. 부정청탁 방지법. 네. 부정청탁 방지법에서 상한 규모가 3만 원인가 그렇죠?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네.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죠. 그러한 규모에 맞춰서 추기금을 높게 낼 수 없게 될 거예요. 2만 9천 9백 원. 그렇게 내야 돼요. 앞으로는. 그러면 진짜 집 다 망합니다. 결혼하는 집. 2만 9천 9백 원 받으면. 돈 받고 계산한 사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결혼을 떠받칠 수가 없으니까. 서로서로 계를 하면서 추기금을 서로 나눠주면서 그렇게 해서 떠받쳐왔지만. 앞으로는 그게 힘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결혼식 규모를 차츰차츰 줄여나가고. 개인의 결합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일관성은 있습니다. 뭐죠? 한둘이 아니다. 일관성이. 결혼에 돈 쓰지 말라. 네. 머리가슨 배. 주저하기 문제다. 진짜 가부장은 없는데. 네. 가부장 같은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식당에 가서. 진짜 왕은 없는데. 왕같이 구는 새끼들은 많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우리 왜. 그런 얘기 몇 번 했을 거예요. 요즘 태어난 사람들은 디스켓 아이콘이 뭔지 모른다. 맞습니다. 네. 그건 예수님하고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죽어서 세이브의 아이콘이 되었다고요. 사람들은 그게 원래 있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옛날 욕들 중에 어원이 요즘은 통용되지 않을 것들이 되게 많은데. 요즘은 족보도 없는 이라는 말이. 그게 왜 비난인지 모를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살다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옛날에 친구 중에. 지금까지도 맞춤법을 잘 못 쓰는 친구가 있어요. 한둘이겠어요. 심각한 친구가 있어요. 아, 그렇죠. 덥집에서 회의 좀 하시는 분. 네, 네, 네. 심각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주 하는 욕 중에서. 야, 이 축구 땡땡하라고 하는 욕을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일까. 넌 또 어디서 무슨 말을 잘못 듣고 와서 그런 식으로 나한테 그런 욕을 하니. 막 그랬었는데. 아니에요. 그거 진짜 있는 욕이래요. K리그 팬을 뜻하나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가축의 입을 뜻한대요. 실제 있는 욕이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코랑 말코 같은 욕이군요. 네, 그렇죠. 네, 그 욕이 바뀌는 이유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모욕감을 느끼는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상이 빨리 변한다는 건 말을 통해 보통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때문에 빨리 변하는구나를 잘 되게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알고 있어요. 요즘은 워낙에 빨리 변하는 세상이라 속도가 더 빨리 느껴지니까요. 이렇게까지 안 변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찰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평생 한 번 하는 건 이렇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할 예 같은 거 말이죠. 군대도 그렇잖아요. 아직도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들이 꼬마에다는데 보여준대요. 저는 이마는 좀 그렇다. 왜요? 편집하실 수 있는 편집이 있어요? 저는 투석 육한일 때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내려왔어요. 신발 안에 뭐가 밟히는 거예요. 초피가 껍질이. 그래서 제가 그걸 집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걸 집고 이게 그게 맞나 확인한 다음에 그게 맞구나라고 확인하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조선시대 같으면 신체발부 수지 부모잖아요. 그걸 비단으로 잘 싸가지고 보관했어야 되는데. 나는 신체발부 수지 부모 같은 거는 관심도 없고 내 성감대. 이거 뭐 개불인 줄 알고 찍어먹지 않은 게 다행이네. 병원이니까 다행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국가의 역할이었다는 걸 손희상 작가께서, 손희상 선생께서 강조를 하는 듯 하지 못하셨어요. 하고 싶으셨던 마음은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톤이 뭘 강조를 못하시죠 보면. 그렇죠. 저는 사실은 왜냐면 뼛속까지 애국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국가를 까는 걸 못하겠어. 네. 왜냐하면 이승만 시절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를 불과 한 달 만에 지금 밝히고 계시잖아요. 부끄러운 거죠. 현대 시민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어릴 적부터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인구 증감에 대한 캠페인이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맞습니다.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했죠. 뭐든 손을 씻자, 전기불 끄자, 손을 닦은 뒤에 전기를 만지자. 이런 거하고 똑같은 데서 하잖아요. 똑같은 말투로,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그거랑 같은데 왜 같은지를 생각도 안 했어요. 왜 같다고 생각하는지를. 그러게요. 오늘 손희상 선생님이 밝혀준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그겁니다. 가부장이 사라졌는데, 가부장인 척하는, 가장 심하게 가부장인 척하는 존재는 동아시아의 국가들이었다, 주로. 가부장형 국가. 가족, 씨족 대신 국가를 위해서 이래저래 하여라, 복무하여라. 즉, 국가가 가부장이었던 시절, 그 얼마 안 된 시절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기가 이렇게 빠듯하고 빡세졌고, 혹은 결혼 안 한 사람에 대한 단합도 심해졌다. 심한 채로 유지되어 왔다. 이런 해소를 들었습니다. 경험하기 좋은 시즌입니다. 이상평론이었습니다. XSFM입니다. 아름다운 디자인과 기분 좋은 향기로 나만의 포근한 웰라이프를 연출해 보세요.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1599 음주 후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1599, 1599에 전화만 주세요. 대리운전 1599에 1599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김영란법이 국가주도로 인해 생겨나긴 했지만 개인주의가 뿌리내리는 시금석이 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꼭 그러라고 만들어준 게 아닌데 상관없는 데에서 뭔가 대단한 꽃들을 피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김영란법 대다세 공연이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다들 신경을 쓸까요? 그런데 막상 닥쳤죠? 그럼 다 저같이 홍가한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다 더치페이 하겠구나. 그렇죠. 그런데 더치페이는 정말로 좋아요. 네. 저희 친구들도 요즘 더치페이는 문화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 옛날에 비해서 사람들 만나러 나가는 부담이 확실히 줄어요. 여러모로 참 좋아요. 그리고 슬픈 이유는 이겁니다. 이것도 국가가 해줘야 이게 바뀌는 것인가. 국가 주도형 아젠다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도 국가가 해줘야 바뀌는 거라면 더치페이를 반가워할 게 아니네요. 자꾸 이야기를 반국가적인 그런 쪽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애국자입니다. 저희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청취자분들 중에도 분명히 계실 텐데. 네. 많이 계시겠죠. 지금 그 결혼식 얘기를 계속 이렇게 막 떠들고 나니까 그분들의 결혼을 축하를 일단 드리고. 앞뒤가 맞는 말을 좀. 그러니까 그분들 이렇게 결혼식 하는 거를 한참 까고 나니까 왠지 좀 미안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힘든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기원 그렇게 됐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축가는 신랑이 하면 망합니다. 심지어 노래 잘 부르는 신랑도 결혼식 때 노래 시키면 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해 봐서 합니다. 손희상 선생의 진술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대본에 이렇게 쓰셨기 때문입니다. 국가 주도의 가족주의가 시민 결합을 가로막고 있다. 우선 국가의 희생하기를 그만둬야 된다. 이러한 패러독스는 손희상 선생의 여러 가지 인생 경로에서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면 손희상 선생은 지난달에 결혼식 주례를 썼습니다. 진짜 웃기지도 않은 게요. 페북에서 사진 보죠. 그러면 신랑 신부 소위인데 주례가 V자 하고 있어요. 어느 부모가 어느 가부장적인 부모가 그거를 오케이를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이름 높으신 선생님이 주례를 써주기로 했다고 아마 흐이클 쳤겠죠? 그거 사회자가 소개하잖아요. 주례 선생님은 누구시라고 어디에서 무슨 회장을 맡고 계시며 어디 교장 선생님이시며 이런 얘기하잖아요. 멘트가 뭐였나요? 거상 손희상입니다. 음식이 나오니까 민초 손희상입니다. 뭐 글 쓰는 사람이고 어디에 글을 쓰고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최대한 클래식하게 써요. 물론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총각 때 주례를 써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요.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 한 분과 다섯 명이 앉아있는데요. 그중에 두 명이 주례를 써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30대에. 사회도 보신 적 있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했거든요. 우리 팬들 중에 제가 이어준 커플 되게 많아요. 저 때문에 이제 팬카페에서 만났다가 싸바싸바해서 지들끼리 결혼하게 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중에 제가 억울하고 아쉬워서 내가 노래도 불러보고 돈도 받아보고 반주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 주례만 안 해봤다. 꼭 좀 시켜달라. 안 해본 거 또 있죠. 양가 부모님 같은 거요. 너무 어려운 거는 그거는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요. 입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일 중에 안 해본 게 주례밖에 안 남은 거예요. 주례를 꼭 하고 싶다. 한 번만 시켜달라. 그래서 부모님을 속여서 가서 한다는 얘기 안 하고 그쪽 부모님들은 그래서 이제 슬슬 나갔던 곳으로 그때는 뭐라고 설명했었나요? 사회에서 뭐라 했지? 뭐 무슨 무슨 가라고 소개했는데 무슨 평론가 뭘 이렇게 소개했었을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새로 출시된 아이패드 2를 들고 떠벅떠벅 가서 주례를 잘하고 내려왔죠. 주례를 하면 참 정말로 신기하게 결혼식 풍경이랑 상관없이 그 신랑 신부를 진심으로 축복을 하게 돼요. 그거 되게 신나는 경험이었어요. 아니 이걸 알바 할아버지들한테 시키다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돼서 진짜 축하하는 마음으로 글을 되게 열심히 써요. 그것도 사람들 졸지 말라고 짧게 저도 굉장히 짧게 썼어요. 굉장히 어려운 글이 나오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요. 예를 들고 나 살았을 때 얘기하고 할 말은 있어요. 내가 결혼 달에 본 놈이 최대한 추건하는 마음을 담아 함축적으로 짧게 썼었던 기억 축하 전문으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김상조 기선정관과 덮어서 결혼업계의 많은 돈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9월 한 달 잘 보내셨길 바랍니다. 10월의 첫 번째 그것을 알기 시작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윤석민과 윤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D.W.K